자 인사 나눌까요? 안녕하세요 크리스마스라고 이벤트 해라고 했는데 내가 쑥스러워서 그냥 보세요 낯간지러워가지고 잘 못해요 그걸 우리가 저번주에 배웠던 내용을 좀 보자고요 지금 OX문제 나눠드린 거 있죠 그거 아침에 오면 연교시라고 해서 한번 쭉 풀어보세요 왜 그러냐면 아무리 이론이 잘 돼있다 하더라도 문제의 적응력이 떨어져 버리면 문제를 맞출 수가 없거든요 나중에 결론은 우리가 10월 26일에 가면 문제를 풀어야 되거든요 그런 게 있어서 지금 나눠드린 OX문제는 거의 대분들이 99%가 이상의 기출문제예요 여러분 수질에 맞춰가지고 문제를 내고 있는 거니까 그걸 따라오시면 되는데 확인학습을 한번 봐보세요 집에 가면 항상 확인학습은 여러분 풀어보셔야 돼요 여러분 풀어보셔야 지문이 좀 눈에 있거든요 절차법하고 약간 좀 다른 게 뭐냐면 민법 같은 경우는 문장 형태가 그대로 나오지 않고 이렇게 문형의 변형이 생겨요 같은 의미로 그래서 조심해야 되는데 여기 보면 저번주에 제가 유치권하고 저당권의 OX문제를 안 풀었어요 그래서 잠깐 놓은 건데 유치권이 포인트잖아요 유치권은 뭐를 하는 거죠 이걸 점유하면서 그다음에 인도 거절권을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돈을 달라고 하는 건 채권이에요 인도 거절권이라고 하는데 포인트가 이거예요 이 점유라고 하는 포인트 유치권은 점유가 성립요건이고 또 이건 존속요건이에요 둘 다 보러스 형태를 갖고 있거든요 만약에 자동차를 수리해달라고 카센터 사장님한테 자동차 수리하면 수리비가 나오죠 예를 들면 100만 원 정도가 나오는데 안 주면 카센터 사장님은 채권자는 자동차를 점유하면서 유치권을 행사할 거거든요 도둑놈이 저녁에 들어와서 이 자동차를 훔쳐가버려요 그러면 점유가 상실되어버리죠 그럼 유치권도 어떻게 돼요 소멸되어버립니다 그런 형태예요 그래서 유치권에서 점유는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성립요건이고 존속요건이다 따라서 점유가 상실됐다고 하는 거 있죠 점유가 상실되어버리면 유치권 자체는 소멸이 됩니다 그래서 유치권 소멸 사유 중 하나가 바로 이거예요 유치권이 소멸되는 가장 큰 건 뭘까요 채무자가 돈을 변제해버리면 되지 않을까요 피로비든 수선비든 공사대금이든 변제를 해버리면 유치권은 소멸이 될 거고요 두 번째로는 점유 상실해요 점유가 상실되어버리면 유치권도 소멸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이걸 가끔 내요 유지문도 소멸한다 라고 되어 있고 두 번째 유치권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법정 담보물권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좀 조심해야 될 질문인데 법정죄가 들어가면 등기를 해야 안 해요 안 합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민법상에서 시험에 종종 나오는 등기를 하느냐 안 하느냐라고 할 때 등기가 안 되는 거 하지 않아도 되는 것 권리가 몇 가지 있는데 상당히 많긴 하지만 그중에 시험에 잘 나오는 게 가장 좋은 건 점유권이라고 하는 거 점유권은 등기 안 해도 되고요 등기 자체가 없어요 점유권은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주의 토지 그 다음에 통행권이라고 하는 거 있죠 통행권 이거 하나 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여러분들 그 지역권을 설정할 때는 지역권 등기를 반드시 해야 돼요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설정 등기는 반드시 해야 되거든요 이 설정이란 말 쓰거든요 지상권 설정 전세권 설정 설정이란 단어는 약속이에요 계약을 맺었습니다 이게 지상권 설정 계약 그러거든요 그러면 유치권 설정이란 말은 쓸까요 못 쓸까요 그냥 단순하게 유치권 설정 왜 안 써요 왜 오 오케이 오케이 이것 때문에요 법정 담보물권이에요 법으로 규정된 담보물권이기 때문에 설정이란 말을 안 쓰는 거예요 그래서 지상권 설정 지역권 설정 전세권 설정이란 말을 쓰지만 유치권 설정이란 단어는 없어요 법정 담보물권이기 때문에 그래서 주의 토지 통행권은 등기가 안 되는 거고 또 하나가 여기 지역권에서 지역권 설정 등기는 반드시 해야 되거든요 지역권 이전 등기가 없어요 지상권 이전 등기 전세권 이전 등기는 있어요 저당권 이전 등기도 있거든요 부기등기로 해요 그걸 공시법에서 그런데 지역권 이전 등기는 없습니다 왜 없나요 이유가 뭘까요 지역권 이전 등기가 없는 이유가 뭘까요 너무 배운 게 오래돼서 그러나 그게 뭐냐면 지역권하고 요역지는 항상 같이 다녀야 된다고 그랬죠 그럼 요역지가 이전되면 편익을 받는 토지 요역지가 이전되면 지역권은 당연히 따라가요 그럼 당연히 따라가는 것을 굳이 등기를 만들어 가지고 등기를 할 이유가 없다는 거지 그래서 요역지가 이전되면 지역권은 당연히 이전되기 때문에 지역권 이전 등기란 자체가 없어요 지역권 설정 등기는 있습니다 지역권 이전 등기가 없어요 이전 등기라는 것은 우리나라에 없는 등기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유치권이라고 하는 거 있죠 유치권도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이 네 가지는 등기 자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기억을 하고 가실 필요가 있는 단어들입니다 꼭 좀 기억을 하셔야 되고 그럼 물어볼게요 여러분들 중개사법 시간에 토요일날 배우는 중개사법 시간에 유치권을 중개해야 안 해요? 안 합니다 오케이 왜 그러냐면 법정담보물권이기 때문에 중개 대상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유치권에 이전할 때는 될까 안 될까 돼요 그건 중개 대상이 됩니다 이전은 계약이기 때문에 이전일 때는 유치권 설정은 중개 대상이 아니에요 그렇게 판단하면 접근하기가 편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법정담보물권이기 때문에 당사자 약정으로 발생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발생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지금 5의 X예요 이건 5가 됩니다 그래서 당사자 약정을 어떤 경우도 유치권을 설정할 수는 없습니다 법정담보물권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아까 경계는 아시겠죠? 경계표 다음이다 이건 뭔가 공유로 추정된다는 거 항상 머릿속이 잊어먹지 않아야 되고 유치권 이거 조심하세요 법정담보물권 동그라미 이무규정 동그라미 유치권 포기 특약은 유효무요 유효다라고 하는 거 보이시죠? 이렇게 해요 그런데 제가 이 4번을 왜 조심해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이것 때문에 그래요 법정자가 들어가면 니꼬루가 들어갑니다 보통 여러분들 인식이 나도 그랬는데 처음에 공부할 때 이게 이게 무서웠던 것 같아 법정이란 단어가 들어가면 이상하게 민법의 조항은 거의 대분들이 강행규정입니다 이렇게 니꼬루가 되는 형태가 인식이 돼요 머릿속에가 법정 그럼 강행규정이구나 이건 X예요 이렇게 들어가는 건 없습니다 그러면 이 뉘앙스를 가지고 있는 게 두 가지가 있거든요 그게 하나가 뭐냐면 첫 번째가 유치권이고요 유치권은 뭐가 들어가요? 법정담보물권입니다 법정담보물권이에요 그럼 유치권은 법정담보물권이 법의 규정에 의해서 발생이 되지만 강행규정, 이무규정 이무규정이기 때문에 이건 배제가 된다 약속을 해가지고 배제할 수 있거든요 세탁소에다 세탁물을 받겼고 세탁비가 5만원 나왔는데 지갑을 안 가져갔어요 그럴 수 있죠 그러면 내가 내일 돈을 드릴 테니까 오늘 세탁물을 좀 주시면 안 돼요 그럴 수 있죠 그랬더니 사장님이 그렇게 하세요 그런단 말이야 그러면 사장님은 유치택소 사장님은 유치권을 스스로 포기해버린 거죠 제 말 이해 돼요? 그러면 유치권은 배제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 발생이 안 되게 할 수 있단 말이야 또 요구가 뉘앙스가 비슷한 게 뭐냐면 다음 주에 배우는 담보책임이에요 담보책임에 들어갔더니 담보책임은 이런 거예요 사과를 한 박스 샀는데 사과가 20개 중 5개가 흐물흐물 썩었더라 그걸 모르고 산 거야 집에 가서 확인해 보니까 물건에 하자가 있는 거죠 그럼 매수자는 매도인 수퍼 아저씨한테 왜 돈을 받고 하자 있는 물건을 팔아요 하고 따질 수 있다고 그게 담보책임이에요 집을 사고 팔 때는 천장에 비가 새면 안 되잖아요 새고 있다는 걸 고지한다면 모르지만 그렇죠 그런데 그걸 숨기고 매매를 했다 그럼 나중에 매수자가 매도인에게 왜 돈을 받고 팔았는데 물이 새는데 그걸 왜 안 고치고 팔았어요 하고 물을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 장인 시어머니한테 가셔가지고 명절날 왜 정서방은 처질하라는데요 이렇게 따지죠 그게 뭐예요 담보책임이에요 알겠죠 그럼 시어머니가 뭐라고 그래 알고 결혼했잖아 이거 뭐예요 알고 결혼하면 알고 매수했다면 담보책임을 물을 수 없도록 되어 있어요 그건 나중에 볼 건데 그럼 담보책임은 좀 더 뭐예요 아 요것도 뭐예요 법정 책임이에요 법으로 정해져 있는 책임이라고요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물건에 하자가 있습니다 라고 고지했죠 하자 있음을 알고 매수했죠 그럼 뭐예요 담보책임을 물을 수 없어요 또 고지하지 않았지만 계약을 맺을 때 뭐라고 하냐면 물건에 하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사시겠어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죠 그랬더니 그분이 그러겠다는 거야 여러분들 마트에 가보면 한쪽 구성특에다가 내부로 싸가지고 할인가 특가 할인 25% 하고 팔죠 그럼 그 물건에 하자가 있음을 알아 몰라 알고 매수하는 거죠 그건 담보책임을 물을 수 없는 거야 또 당사자가 서로 약속을 해서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책임을 묻지 맙시다 라고 약속을 해버렸어요 그게 뭐예요 이무 규정이라는 거야 이무 규정이다 그러면 요것들은 배제가 된다 안 된다 배제 특약이 돼야 안 돼요 특약이 가능합니다 이거 이 말이에요 그래서 실제로는 우리 시험에 나올 때 유치권하고 이 담보 책임은 같은 뉘앙스입니다 법정, 법정이 들어가던데 둘 다 뭐가 돼요? 이무 규정이에요 이거 놓치면 안 돼요 그래서 헷갈려 하는 경우가 있어서 체크해 놓습니다 제가 공부할 때 그랬었어요 이상의 강행자 법정자만 들어가면 느낌상의 강행 규정으로 인식이 돼버리더라고요 머릿속에서 조심을 해야 될 거고 그 다음에 5번하고 빨간색이고요 6번도 빨간색입니다 결련성 문제거든요 유치권에서 결련성을 묻는 거 5번, 6번을 묻는 거는 10번 시험에 나오면 최소가 4번, 5번은 답이 될 때가 있어요 4, 5번이 우리가 뭐라고 했냐면 유치권은 결련성이 있어야 되죠 그런데 그 결련성을 찾는 방법은 비용을 찾으라 예를 들면 비용, 피로비, 유익비, 공사지, 공사대금, 수선대금, 무슨 치료비 뭔가 고치는 거 있잖아요 고치는 게 전부 다 뭐예요? 결련성이에요 그래서 비용 동그라미 피로비 동그라미 유익비 동그라미 공사대금 동그라미 그 다음에 수리비 동그라미 치세요 수리비 등을 유치권이 뭐예요? 발생할 수 있다 이걸 다른 말로 바꾸면 무슨 말이에요? 결련성이 있어요? 없어요? 결련성이 있습니다 이런 의미예요 결련성이 있습니다 자 6번 가볼게요 지금 여기 뭔가 고친 게 있나요? 없나요? 없죠 보증금 보이죠? 그 다음에 권리금 그 다음에 여기 부속물 매수 그 다음에 여기 지상물 매수 건축자재 매수 이 세 개는 전부 다 뭘까요? 맞아요 매매대금이에요 매매대금 그럼 매매대금은 그 물건을 사오면서 반대로 지급되는 반대급부거든요 결련성이 아니고 그래서 이건 결련성이 아니에요 반대급부이기 때문에 얘는 유치권이 된다 안 된다 유치권이 나올 수 없어요 외상대금 이거 전부 다 매매대금이잖아요 그래서 매매대금은 반대급부의 역할을 하는 것이지 결련성을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결련성을 찾을 때는 뭔가 고쳤다 치료했다 수선했다 공사했다 이런 게 결련성이에요 그러면 애울 게 줄어들어 버리거든요 그렇게 찾으면 돼요 접근할 때에 아셨죠? 저당권은 점유를 하나요 안 하나요? 점유를 수반하지 않는다 맞는 질문이죠? 맞는 질문인데 우리가 물건법을 공부할 때에 물건법의 첫 번째 문제 51번입니다 51번이 거의 대부분이 물건적 청구권이에요 그럼 물건적 청구권은 세 개 있는 거 아시죠? 뭔 뭐예요? 반환 청구권 방해제거 청구권 방해예방 청구권 그럼 반환 청구권은 점유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질문 유치권과 저당권은 반환 청구권을 인정하지 않는다 OX 지역권은 지역권은 점유를 안 합니다 점유를 안 해요 점유가 없어요 독점적 점유가 아니에요 그 다음에 저당권도 점유 안 하죠 그럼 지역권과 저당권은 반환을 받아버리면 그 자체가 점유가 되어버리죠 정말 이해 돼요? 그래서 이 점유를 수반하지 않기 때문에 물건적 청구권에서 반환 청구권을 인정한다 안 한다 인정하지 않아요 그런데 방해제거하고 방해예방은 있다 없다? 있다 방해제거하고 방해예방이라고 하는 거 있죠 예방은 존재합니다 두 개는 존재하는데 반환 청구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저당권에서는 단순하지만 아주 시험에 잘 나오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이건 외울지 말고 웬만하면 이해가 되어버리면 이렇게 암기해서 삭제시켜 나가세요 그래야 양이 점점 줄거든요 그래서 지역권하고 저당권은 점유를 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반환 청구권을 인정하지 않는다 이렇게 연결해 놓으면 양이 줄어들죠 여기 토지 건물 일부라는 글자 보인가요? 일부라는 거에다가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일부는 안 됩니다 이와 반대로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은 일부도 돼야 안 돼요 되고 전부도 되는 거죠 이렇게 용익물권은 그러면 공유 지분이란 말 보인가요? 공유 지분 위에 저당권을 설정하는 건 돼야 안 돼요? 되는 겁니다 지분 위에다가 저당을 설정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물건의 일부는 안 되는데 지분, 권리 일부는 됩니다 권리 일부는 피담보 채권이 뭐죠? 피담보 채권이 어떤 걸 말하는 거죠? 피담보 채권이 뭘 말하는 거예요? 담보가 있는 채권 그렇죠? 여러분들 은행에서 저당을 잡는 이유는 뭐예요? 은행에서 저당을 잡는 이유는요? 돈 빌리는 거잖아요 그럼 금전 채권이 피담보 채권이죠 그럼 돈을 빌릴 때만 저당을 잡을까요? 아니에요 여러분들 혹시 건물 땅만 있으면 건물을 지을 수 있다는 걸 들어본 적이 있나요? 토지만 있으면 건물을 지을 수 있습니다 그 말 하죠 왜 그럴까요? 땅을 담보로 공사를 할 때 6층, 10층까지 못 져요 그만큼 땅의 담보력이 높지 않습니다 그럼 왜 그럴까요? 땅을 담보로 1층을 지을 수 있는 대출금이 나와요 공사비가 그럼 1층을 지은 다음에 이 1층을 담보로 2층을 또 빌려요 빌리고 2층이 올라가면 3층을 빌리고 3층이 올라가면 4층을 올리는 거예요 공사비가 층층마다 공사 중에 있는 건물도 대출이 된다고요 그러면 공사대금도 되는 거고 또 물품 같은 거 있죠 여러분들 손해배상 만약에 교통사고를 당하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 장래 후유증이 걱정될 수 있잖아요 그럼 그 후유증을 담보하기 위해서 그 가해자의 집을 저당을 잡을 수도 있어요 또 물건을 납품 받을 때 그 물건을 담보하기 위해서 저당을 잡을 수도 있다고요 그럼 저당을 잡는 피담보 채권은 금전일 때 돈을 빌릴 때만 저당을 잡는 게 아니라 어떤 치료비라든지 물품이라든지 공사라든지 그걸 담보하기 위해서도 잡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 그러니까 피담보 채권은 반드시 금전 채권일 필요가 없다는 거야 금전 채권일 필요가 없다 그 다음에 10번에 근저당권이 문제가 되거든요 근저당권 그럽니다 내가 만약에 1억을 빌리면 은행에서는 한 1억 2천 정도를 담보로 잡습니다 채권 최고액을 잡아야 최고액이라 그래요 채권을 최고액 한도로 잡는데 이것은 원래 정해져 있지는 않았습니다 은행연합회들이 모여서 우리가 주택을 담보로 잡을 때는 20% 정도 올리자 상가를 잡을 때는 30% 정도 올리자 그래서 주택과 상가의 퍼센트도 달랐었어요 과거에 이런 것들이 약속을 해서 정한 거야 그 20%에 정해놓은 이유가 뭐냐면 변제 날짜에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으면 1억을 받아야 되는데 1억뿐만 아니라 추가되는 비용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지연이자라든지 또 경매를 신청하면 경매 신청 비용이라든지 그럼 1억 플러스 천만을 추가해서 1억 천을 받아야 되는데 1억 천을 청구하면 저당권자 뒤에 후순위권자가 당신은 등기부에 1억이라고 되어 있는데 왜 1억 천을 청구하는 거예요 하면 이 저당권자는 천을 추가해서 받는 이유를 다 대야 돼 근거를 그래야 되죠 왜 그러냐면 선순위가 많이 받아가면 후순위가 액수가 줄어들어요 파이가 먹는 파이가 알아듣죠 그래서 경락대금 중 선순위가 1억을 받아가야 되는데 1억 천을 받아가니까 후순위가 태클을 건다고 그래서 근저당권을 만들어서 1억을 빌리면서 20% 1억 2천을 올린 거예요 그럼 1억 2천이 실제로는 빚이 아니죠 그렇죠? 불특정 다수의 채권이라 그래 이걸 불특정이라 그래 아직은 채권이 확정된 게 아니죠 요즘은 원금과 이자를 상환시켜 나가죠 그럼 1억 2천에다가 원금 이자를 쭉 상환시켜 나가다가 나중에 2년 뒤에 돈을 갚지 못하면 경매가 들어간다고 그럼 지금 피담보 채권이 얼마인지 알아야 몰라요 몰라 모르죠 지금까지 원금 이자를 갚아나갖고 남아있는 금액을 확정을 시켜야 되니까 그래서 그걸 불특정 다수의 채권을 채권 채우고 한도 내에서 담보되는 채권을 갖다가 뭐라고 그래? 근저당권 그래요 그럼 근저당권은 계속적 거래 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서 이걸 근저당권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근저당권은 요거 특징 요거 하나 요거 하나 꼭 체크해 놓으세요 불특정 다수의 채권을 채권 채구에까지 나중에 가서 어떻게 나중은 나중에는 뭐예요? 나중에는 요 채권을 확정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확정해야 됩니다 이렇게 들어갑니다 아셨죠? 자 그 다음에 동일한 채권의 담보를 위해서 수계의 부동산 동그라미 요걸 뭐라 그래? 공동 저당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요건 잠깐 이야기해 볼게요 공동 저당은 요런 거예요 갑이란 사람한테 자 의리 자 1억을 빌려온다고 합시다 이게 피담보 채권입니다 1억이 근데 여기에 집이 하나 있는데 요 집이 시세가 5천밖에 안 가요 그럼 누가 1억 빌려주면서 여기다 저당을 잡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5천짜리 담보 잡으면서 돈 빌려주겠어요? 어 당연히 아니 빌려줄 수도 있다고 하는 사람도 있겠지 근데 대부분 안 빌려줄 것 같아요 저거 같으면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가 만약에 토지가 있습니다 근데 요게 5천짜리입니다 그럼 여기 저당을 잡아요 이것도 좀 뭔가 불안하죠 1억 빌려주고 1억을 담보로 잡는 거니까 그래서 여기다 또 하나 토지를 하나 담보를 잡아서 5천짜리 하나 잡아볼까요? 요렇게 잡습니다 요런 식으로 자 그러면 1번 피담보 채권은 몇 개가 되는 거예요? 피담보 채권은 피담보 채권은 1억이라는 거 하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담보물은 몇 개가 되죠? 담보물은 3개 그 다음에 세 번째 저당권은 몇 개가 되죠? 저당권은 몇 개가 돼요? 그냥 찔러보는 거예요? 세 개? 반응이 보는 거예요? 이건 세 개예요 그럼 하나 더 물어볼까요? 그럼 여기도 저당권 여기도 저당권 여기도 저당권이 잡히네? 그렇죠? 그럼 피담보 채권을 꼭 기재를 해야 돼요 그 얼마를 빌렸다는 등기보다 기재를 해야 되거든요 얼마를 기재할까요? 여기 1억이니까 피담보 채권 이걸 세 등분 나눠가지고 3,300, 3,300, 3,300 나눌까요? 1억, 1억, 1억 나눌까요? 다 1억으로 잡혀요 1억으로 이렇게 피담보 채권을 그럼 만약에 의리라는 사람이 이 집만 경매를 붙여요 이 집만 경매를 붙일 수 있거든요 그런데 1억을 다 받아가면 굳이 이 토지들은 경매를 붙일 필요가 없죠 제 말 이해 돼요? 그럼 이게 부족해 이게 경락대금이 한 5천 받아갔다고 합시다 이걸 또 경매 붙일 수 있죠? 그렇죠? 이걸 이거 먼저 붙이고 부족분이 생기면 나중에 경매를 붙이잖아요 나중에 나중에 2시 2시 시간을 달리해서 이걸 2시 배당이라고 해요 시간을 달리해서 배당을 받는 거 알겠죠? 그럼 나중에 담보력이 높아지니까 찾아가긴 하겠죠? 그런데 처음부터 이 세 개를 한꺼번에 경매를 붙여버릴 수 있죠? 함께 그래서 비율 퍼센트로 가져가면 되잖아요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동시에 동시에 경매를 붙인다고 해서 동시 배당이라고 해요 이걸 그래서 우리가 공동저당이 뭔지 알겠죠? 공동저당은 비담보 채권이 하나인데 담보물이 여러 개가 있는 거죠 저당권도 여러 개가 있는 거고 이걸 실행하는 방법은 두 가지 하나가 2시 배당 또 하나는 동시 배당 2시 따로따로 담보물을 경매 붙이는 방법이고 동시는 같이 경매를 붙이는 방법이에요 이해 되시겠어요? 그래서 이 시험이 원래 나왔어야 돼요 34회 때 계산 문제가 그런데 안 나왔어 지금 그래서 한 4년 동안 안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여름 시험은 나온다고 하지만 항상 해년마다 풀지 말고 그냥 찍고 가라 우리 민법에서 유일한 계산 문제가 요구예요 그런데 학계론도 계산 문제가 어렵지만 민법의 계산 문제가 복잡해요 이게 복잡하지는 않는데 읽을 수가 없어요 지문이 너무 길어가지고 그래서 그냥 찍어버려요 3번이나 5번 이게 마음속에 깊이 해가지고 알겠죠? 농담인데 저렇다 이 말이에요 제가 저번에 2차 볼땡에 세법을 2번을 찍어야 되겠다고 갔거든요 세법 공부를 한 장도 넘겨본 적이 없어요 2번을 찍어야 되겠다 갔는데 대략 시간이 남더라고요 공시법 풀고 나서 세법을 푸는데 그래서 마지막 거 39번하고 40번을 풀었거든요 그걸 3번하고 4번 갔어요 그랬더니 그게 2번이더라고 그런 경우가 생기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갈 때부터 마음을 잡고 가면 그냥 일류를 찍어버리는 게 제일 좋거든요 그래도 공시법은 26개 맞아가지고 그건 별로 걱정이 없었는데 공시를 내가 하나 틀리고 다 맞았으니까 면접 계산할 때 잘못 계산해가지고 틀렸었거든요 항상 나중에 모르면 3번 찍어야 되겠다 4번 찍어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결정하고 가시는 게 좋아요 시험장에서 안 바꿔야 되거든요 바꿔버리면 문제가 생기더라고 여기 부동산 수만큼 뭐라고 했어요 저당권이 성립한다 보이시죠 이제 그래서 여기 공동저당이라고 해요 이 공동저당은 두 가지 실행 방법 기억하는 게 좋습니다 20개당이 하나가 있고 또 뭐가 있어요 오케이 동시 배당이 있습니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가시라고 자 그 다음에 계약법 한번 넘어와 보실래요 지금 내가 밴드에다가 저번 어제 그제 밴드 어제가 그 계약법에 혐의 나올 수 있는 지문을 싹 정리해서 드렸어요 그것만 다운해서 벗어도 되고 밴드에다가 그리고 두 번째는 청약과 승낙 의사실은 교차 승약 정리했고 오늘 내가 밴드에 올린 것은 아마 계약 체결상 과실 책임이 혐의 나올 수 있는 걸 정리했거든요 일단 바로 볼 거예요 자 쌍무 계약 보인가요 여기 포인트 동시 위험 발생이 된다 맞죠 근데 제일 진짜 치사한 게 뭐냐면 쌍무를 빼버리고 그 자리에다가 유상을 넣어버리는 거예요 유상 유상 계약에는 유상 계약에는 동시 항변권과 위험 부담이 발생될 수 있다 그럼 틀린 지문이에요 이건 쌍무와 편무를 구별하는 실릭이지 유상과 무상을 구별하는 실릭이 아니거든요 여기 자리에 반드시 쌍무가 들어와야 돼 쌍무일 때만 이게 들어오는데 유상이 나오면 그럴싸하해요 그럴싸하다고 쌍둥이처럼 뭐예요 두 개가 그 다음에 여기 증여사용대차 애완화해야 되죠 증여사용대차는 무상이면서 뭐가 되는 거예요 편무가 됩니다 무상이면서 편무계약 보이시죠 두 개 이게 유상이에요 이게 유상이에요 이게 유상은 매매 담보 책임에 준용한다 라고 되어 있죠 이걸 바꿔 말하면 뭐예요 매매에 관한 규정을 뭐한다 준용한다 이렇게 써놔야 돼요 이게 같은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 매매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안에 계약금하고 담보 책임을 물어보는 거야 이 담보 책임 두 가지는 어디도 적용되는 거예요 유상계약도 적용되는 거라고 그럼 제가 문제를 물어볼게요 자 유상계약은 매매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OXO 다시 유상계약은 계약금 또는 담보 책임을 준용한다 OXO 물어보는 지문이 두 개라는 거야 이 형태로 물어볼 수도 있고 이 형태로 물어볼 수도 있다는 거지 형태 자체가 잘 물어봐요 이거 그래서 이 12번하고 14번을 두 개 플러스해서 글자 바뀌는 거 조심하세요 이게 이렇게 올라가면 안 된다고 쌍무가 이렇게 내려오면 안 된다고 알아듣죠 위아래 바뀌면 안 된다고 그게 계약금 임대차 보증금 계약 계약금 계약 이걸 뭐라고 하죠 현대 계보 그러죠 이걸 뭐라 그래요 낙선 계약이다 그럼 X가 되죠 여기다 뭐라고 해요 요물 계약 그래서 X 요건요 그래서 요물 계약은 애완화해야 됩니다 반드시 애완화해야 됩니다 현대 계보 자 그 다음에 마지막 거 요거 16번은 별표시 동시항병권 위험부담은 쌍무계약 맞죠 문제가 되고 담보 책임 등은 누구에만 유상에만 문제가 된다 맞죠 근데 바꿔볼게 글자를 동시항병권 위험부담은 원칙적으로 유상계약에서만 적용이 되고 담보 책임은 원칙적으로 쌍무계약에서만 적용된다 OX X 글자가 바뀌면 안 된다고 글자가 그 다음에 청약이 있죠 청약 청약의 상대방은 특정인이에요 불특정인이에요 특정인 불특정 다 상관없어요 승낙은 누구에게만 특정인 청약은 청약 특정인 불특정 상관없다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18번 청약의 의사표시를 발언 후 이것도 잘 나오죠 샤매 아주 잘 나옵니다 상대방이 도달하기 전에 누가 돌아가신 거예요 청약자가 사망하거나 행위능력을 상실하더라도 보이신가요 보이더라고요 뭐가 돼요 청약의 효력인 영향이 없다 맞는 질문이죠 물어볼게 다 알아요 근데 여기서 사망하거나 행위능력을 상실한다 하더라도 청약인 효력에 영향이 없다라고 돼 있거든요 그럼 영향이 없다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사망하거나 사망하거나 행위능력이 상실되더라도 청약은 유효입니다 유효입니다 이런 말과 같은 문장이에요 영향이 없다 그러면 이게 법률용어에서 쓰다 보니까 영향이 없다 뭔 영향이 없다는 거지 이게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영향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청약 기존의 청약은 유효입니다 그럼 승낙자가 승낙을 하면 누가 하면 돼요 상속자가 이행하면 되기 때문에 그분이 돌아가셔도 상관없습니다 계약은 성립이 됩니다 이런 멘트라는 거지 자 청약의 효력이 발생할 때 언제 발생해요 청약은 도달주의가 원칙이죠 도달한 후에 청약자가 임으로 함부로 철회하지 못한다 보이시죠 다만 단 뭐가 있으면 단 유보 유보가 있거나 유보조항이 있거나 상대방의 뭐가 있으면 동의가 있으면 된다 안 된다 된다 오케이 이렇게 정리해 놓으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자 20번 승낙 동그라미요 승낙은 특정 청약자에 대해서 해야 된다 그랬죠 청약자가 누구예요 특정인에게만 된다 불특정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불가능하다 보이시죠 오케이 자 승낙은 청약의 내용과 일치해야 된다 맞죠 우리가 계약이 성립되려면 두 가지 요건을 갖춰야 된다 그랬는데 뭐 뭐예요 두 가지 계약이 성립되려면 두 가지 1번 주관적 이게 뭐예요 상대방이 일치가 돼야 된다 기억하셔야 돼요 두 번째 객관적 계약 내용이 내용이 일치가 돼야 되죠 이렇게 이렇게 그래서 두 가지를 체크하고 계시라고 내용이 일치가 되어야 됩니다 만약에 둘 중에 하나도 어긋나버리면 뭐가 돼요 불합이 불성립 취소의 문제가 나올 수 없다 청약의 조건 동그라미 내용변경 동그라미 이건 기존 청약을 거드람과 다르게 뭘로 봐요 새로운 청약으로 간주된다 간주가 본다라는 의미예요 간주한다 본다 옆에다 간주라는 단어 나오죠 본다 우리 션범위에서 이건 안 물어봐요 실제는 추정한다라고 하는 게 있고 간주 규정이 있어요 추정 규정이라고 하고요 간주 규정인데 원래 민법을 할 때는 이 추정 간주라는 규정을 알아야 돼요 알아야 되지만 중개사는 나는 굳이 알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왜 이 시험에 나온 적이 없어요 우리 시험에 나온 게 한 번 34년 동안 한 번 두 번 나왔을 거야 추정이라는 건 뭐냐면 추측이에요 추측 그리고 간주는 확답 같은 거거든요 예를 들면 요즘은 남자들이 머리가 긴단 말이에요 길어요 그럼 뒷모습을 보면 여자처럼 보이잖아요 그럼 여자로 추정한다 이런 말하고 여자로 본다 이런 말은 달라요 여자로 추정한다라고 했죠 목욕탕에 대해서 옷을 벗겨와 그럼 남자겠죠 그럼 그 자리에서 효력이 뒤집어져 버려요 추정은 유리알 같은 거야 금방 반대의 증거만 있으면 효력을 뒤집을 수 있는 거고 간주라는 것은 아무리 반대의 증거가 있다 하더라도 소송을 통해서만 이걸 뒤집을 수 있어요 효력을 그럼 간주가 세요? 추정이 세요 간주가 훨씬 세죠 그렇죠? 간주라 본다라는 간주한다 간주한다 이걸 다른 말로 본다라고 하거든요 이건 소송을 통해서만 이 효력을 뒤집을 수가 있는 게 간주 규정이라 그래요 반대의 증거가 있다고 해서 효력이 뒤집어지는 건 아닙니다 효력을 소송을 통해서만 뒤집을 수 있는 거고 추정은 반대의 증거만 있으면 그 자리에서도 효력을 뒤집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추정은 약간 약해요 그런 효력을 뒤집는 방법에 추정한다 간주한다라는 말을 쓰지만 우리 시험에서는 잘 안 나와요 잘 나오지 않는 질문입니다 이건 맞는 질문이고 격승발 보인가요? 도달이네? 그럼 틀린 거잖아 틀린 거 격승발 그래서 이거 하나 옆에다가 격청도하고요 그 다음에 누구예요? 격 승 바라고요 두 가지만 체크해 놓으세요 둘 다 맞는 거예요 근데 혹시 여기서 글자가 바뀌면 안 됩니다 이거 우린 격청도 격청도 이렇게 격승발 격승발 애우지만 격청도도 있다는 걸 놓치면 안 된다고 격청도가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면 난처해요 알겠죠? 이해 돼요? 네 머리 속에 남아요? 네 이게 다 기출 지문들이라 그래요 기출 지문들이기 때문에 좀 기억해 주시라고 34회 때 우리가 34년 동안 한 번도 출제되지 않았던 지문이 27개 지문이에요 27개 175개 중에서 근데 27개를 모른다 하더라도 기출 문제만 정확히 풀어놓으면 80%가 나오기 때문에 합격하는 데는 지장이 없어요 요즘은 1차 감옥의 난이성을 높이고 있는 거니까 추정력이에요 이게 그래서 좀 잘 지문을 반복해서 보는 건 제일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저번 주에 했던 거 이거 이제 마무리하자고 자 여기 잠깐 한번 봐볼래요 제가 이거 한번 봐볼게요 여기다 써도 되죠? 여기 칠판 요즘은 칠판을 잘 사용을 안 하는데 난 칠판을 좋아하거든요 분필을 좋아하는데 자 이거 봐봐요 우리가 지금 뭘 봤냐면 어디 가는지는 알아야 되거든요 어디 가는지 지금도 잊어먹지 않는 게 하나가 있어요 내 추억 중에 하나인데 제가 중학교 때 자취를 했단 말이에요 중학교 1학년, 2학년 때 나와서 자취를 했는데 시골에서 나와가지고 왜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멀어서 그랬을 거예요 아마 지금은 학교가 너나 깡촌이라 자취를 하는데 토요일날까지 수업을 했던 거 기억나시죠? 나이대가 있으면 지금 토요일날 수업하나? 안 하죠 토요일날 수업을 했어요 오전 수업 수업을 했는데 저는 학교를 좀 일찍 갔기 때문에 교복을 입었던 사람이에요 나이대가 있어도 교복을 입었던 사람이에요 좀 학교를 빨리 갔던 학번인데 모자, 국정교과, 세례복 말고 근데 자취를 하는데 토요일날은 집에 가면 반찬을 가지러 가야 되잖아요 그럼 쩔레쩔레 가요 조그만 애가 그럼 터미널이라고 하는 데가 있었어요 가운데, 시내 가운데 그럼 누님이 그 당시에 고등학생이었어요 만났어 만났는데 꼭 터미널이 겨울에 보면 이쯤 되면 호떡을 팔았다고 진짜 있었어요, 그 당시에도 근데 호떡이 쌌단 말이에요 그게 차비예요, 차비 아, 시내 버스 요금 그럼 토요일날쯤 되면 누님 만나가지고 같이 먹고 누님이 있는 돈도 하고 버스 타고 가는데 혼자 갈 때가 있잖아요 근데 이걸 버스 호떡을 사 먹어버린 경우가 있어요 유혹을 못 벗어나서 그리고 집에까지 걸어가는 거야 걸어가는데 그 중간에 뭐가 있냐면 간이비행장이 있었어요 전투시 위급할 때 쓰는 간이비행장 간이비행장 잔디로 깔려있는 거 그게 있었어 그게 키로 수가 꽤 멀거든요 근데 이정표가 없는 거야 이 비행장이다 보니까 간이비행장이다 보니까 아, 비행기는 없어요 그냥 임시로 전대기 대비하기 위해서 시골이 곳곳에 그런 게 있었어 저희 동네 그래서 호떡 두 개 사 먹고 걸어가는 거야 근데 시내를 걸어갈 때만 해도 괜찮아 두리두리 하면서 쳐다보니까 이정표가 좀 있으니까 근데 거기를 지나갈 때는 거의 한 3, 4km 되는데 아주 고통스러웠던 거 같아요 거기가 계속 길어가지고 가도 가도 끝이 없는 거야 이정표가 없으니까 그게 이 목차라는 거예요 이게 이게 봐요 첫 번째 우리가 지금 배웠던 게 쓰지 마셔도 돼요 계약법이 뭐라고 했어요 계약법은 채권 발생 원인 중 하나를 배우는 거잖아요 채권 채권 돈 주세요 왜 왜 돈을 달라고 하지 계약 때문에 그렇죠 그럼 이 계약법은 채권 발생 원인인 거야 여기에 첫 번째가 뭐였냐면 계약에 의의를 봤다고요 계약 의의가 뭐였어요 두 개 의사표시가 대립되다가 합일점을 찾는 게 계약이라고 했던 거 기억나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계약에 뭐가 있어요 계약의 종류라고 하는 걸 배웠다고 종류 그래서 쌍무계약 평무계약 유상계약 무상계약 낙성계약 요물계약 일시적 계약 계속적 계약 했던 거 기억나요 오케이 그 다음 세 번째 배웠던 게 계약의 뭐였냐면 성입이라고 해서 계약이 성립되려면 첫 번째 뭐가 있어야 돼요 아까 주관적 요건 객관적 요건을 합치가 되어야 된다 주관적인 건 사람이 합치가 되어야 되고 객관적인 건 계약 내용이 일치가 되어야 되죠 그렇죠 예를 들면 집을 1억에 사세요 그랬더니 상대방은 1억은 비싸요 9천여 그럼 계약은 성립이 돼 안 돼 안 돼 불성립 계약이 불성립되면 무효 치소 차구의 문제가 나올 수 있다 없다 없다 자 두 번째는 뭐였었죠 여러분들 청약과 플러스 뭐예요 승낙에 의한 계약 성립이 있었던 거 기억나죠 그러면 청약 나음부터 엄마가 아니 아들내미가 그래요 엄마 청약이 뭐야 그렇죠 그럼 최소한 다섯 가지 정도는 돼야 돼 승낙이 뭔데 그러면 다섯 가지 정도 그렇죠 아니 예를 들면 청약이 뭐야 그럼 청약 그럼 뭐예요 일방적 확정적 구체적으로 정하는 거 그렇죠 청약의 유인은 불확정이잖아요 그럼 청약은 누구한테 특정인 불특정 다수인에게 그렇죠 청약을 할 때 승낙기간을 승낙기간을 반드시 정해야 되나 정하지 아니할 수도 있다 그런 내용들 만약에 격지자 간의 청약은 도달주의에요 발신주의에요 도달주의에요 승낙이 발신주의인 거고 그런 형태를 갖추고 있어야 된다고 그 다음에 두 번 세 번째가 뭐였었죠 의사 실현이 있었고 네 번째가 뭐였어요 교차청약 아 요게 있었잖아요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배우려고 하는 계약체결상 과실책임을 배울 거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뭐냐면 계약의 뭐예요 계약의 효력이라는 걸 배울 건데 오늘 봐요 이 효력 안에 몇 가지가 들어오냐면 세 가지가 들어오는데 얘는 무조건 세 문제에요 계약의 효력이 가장 중요합니다 첫 번째 뭐가 있냐 순서로 따진다면 동시 이행 항변권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아니 두 번째가 위험부담인데 바로 볼 겁니다 위험부담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제 3자를 위한 계약이라는 게 있어요 이 세 개는 무조건 시험에 나온다 35회 때 그렇게 생각하고 접근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마지막 다섯 번째가 뭐냐면 만났어요 종료 만났죠 살아갔죠 이제 뭐예요 헤어져야 되죠 계약에 뭐가 있어요 해체 이렇게 한 문제 정도 이렇게 배정이 돼요 그리고 이제 다음 주 오면 여기서 또 보게 될 건데 여섯 번째가 매매계약 그 다음에 교환계약은 개념만 그 다음에 임대차 이렇게 해서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원래 계약 자체가 지금 제가 보려고 하는 건 여기 교차청약 있잖아요 이 다음에 걸려있는 거 이 위험부담하고 여기 여기 계약체결상 과실하고 같이 보는 거예요 지금 이 부분하고 이 부분 사이에 알겠죠 혹시 저번 주에 제가 끝날 무렵에 불능이라는 걸 설명하지 않았던가요 했어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갑이라는 여기 있는데 자 불능 가능의 반대가 불능이잖아요 그럼 불능은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뭐 뭐였죠 하나가 원시적 불능 또 하나가요 후발적 불능 그럼 원시적 불능과 후발적 불능을 구별하는 기준점이 뭐예요 구별하는 기준점이 계약체결 전에 계약체결 전에 목적물이 소실됐느냐 계약체결 이후에 목적물이 소실됐느냐 그걸 가지고 따진다 그렇죠 그럼 불능은 계약이 성립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된 거예요 된 거예요 된 거예요 성립은 됐는데 계약은 됐는데 목적물 자체가 계약체결 전에 소실됐다면 원시적 불능 처음부터 불가능하다 계약체결 이후에 소실됐다면 후발적 불능 구별하기도 자 그럼 원시적 불능은 유형가요 무용가요 음 얘는 무효예요 무효 성립은 됐지만 효력은 없습니다 후발적은 유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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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다시 원시적 불능에서 두 가지 후발적 불능에서 두 가지 문제가 나오죠 여기 봐야 돼요 원시적 불능은 뭐가 나와요 뭐가 만약에 불능이 집인데 집이 세 채 집이 방이 세 칸이란 말이야 세 칸 모두가 소멸되버릴 수 있죠 이걸 전부 불능 방 세 칸 중 한 칸만 소실될 수 있죠 일부 불능 그럼 일부가 불능이면 전부가 무효입니다 자 그런데 전부 불능일 때 나올 수 있는 게 뭐라고 했어요 계약 체결 사항 뭐가 돼요 과실 책임 이게 나올 수 있죠 그럼 또 하나가 뭐예요 담보 책임이 나와요 담보 책임은 전부 불능 일부 불능 자 해볼게 해볼게 해 볼게 바닷가 있는 토지를 사고 팔았는데 바다가 전부 계약체결정에 바닷물에 침수가 돼버린 거야 잠겨버린 거야 바다가 돼버린 거죠 전부가 그럼 무슨 문제를 물어보는 거예요 계약체결상 과실책임 만약에 토지를 100평을 사고 팔았는데 나중에 팔고 보니까 80평밖에 없더라. 그럼 일부가 불농이고 80평이 남아있죠. 그럼 무슨 문제로 풀어야 돼요? 담보 책임으로 문제를 풀어야 된다고. 나오는 구멍이 달라요. 그래서 계약 체결상 과실 책임은 전부 불농. 그다음에 담보 책임은 일부가 불농일 때를 계산하면 돼요. 가장 좋은 사례는 100평을 사고 팔았는데 80평밖에 안되더라. 이걸 기억하세요. 그럼 나중에 담보 책임까지도 책임을 물을 수 있거든요. 후발적 불능은 계약 체결 이후의 목적물이 소실되는 거죠. 이때 채무자의 뭐가 있으면 귀책사유가 있으면 뭘로 가라? 채무불이행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채무자의 귀책사유가 없죠. 그럼 뭘로 가라고 그랬어요? 위험 부담으로 간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둘 다 외우면 좋은데 둘 다 외우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게 원, 무, 개, 담, 여고개담 할 때 원무개담, 원무개담 이렇게 외워 놓으면 나머지를 갖다 짜맞히기 쉽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게 별 볼일 없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시간이 흐르잖아요. 한 1년 가고 2년 가고 3년 가다 보니까 이 원무개담을 잘 만들었구나 생각이 들어요. 이걸 만들어놓으면, 이걸 기억해놓으면 이 소속을 알아요. 소속을 압니다. 봐요. 채무자의 귀책사유가 있으면 채무불이행이잖아요. 원시적 불능에서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죽어도 없어요. 그럼 위험부담은 원시적 불능에서 나올 수 있다? 없다? 죽어도 없어요. 반드시 후발적 불능에서만 나와야 돼요. 계약 체결상 과실책임은 후발적 불능에서 나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절대 없어요. 그렇죠? 계약 자체가 성립되지 않으면 무효, 취소, 해제를 논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 공식과 같은 거야. 그 공식과. 그러니까 예를 들면 계약이 성립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성립이 안 됐는데 뒤에다가 예를 들면 채권자가 계약을 해지한 후 이렇게 들어오면 돼, 안 돼. 안 된다는 거야. 절대로. 절대로. 전제조건이 있는 거야. 전제조건이. 그럼 여기서 하나 더 가봅시다. 우리가 계약체결상 과실책임이라고 했잖아요. 이 제목을 계약, 체결, 상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 상이 윗상자예요. 계약체결상, 과실, 책임이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럼 이걸 논해 볼게요. 갑이 집이 있고 을이 있습니다. 이렇게 매매를 계약을 했어요. 언제요? 5월 1일 날. 계약을 체결하고요. 그 다음에 잔금은 6월 1일 날 주기로 약속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계약은 이미 됐죠? 그런데 얘가 전화를 한 거야. 언제 했냐면 5월 2일 날 을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뭐라고 했냐면 너하고 나오고 매매한 별장이 있잖아. 별장. 별장을 언제 봤냐면 4월 29일 날 가서 확인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별장이 있었거든. 그런데 언제? 4월 30일 날 새벽녘에 소실이 됐는데 그걸 모르고 5월 1일 날 계약을 체결한 거야. 제 말 알아들어요? 그러면 계약이 체결됐을 때 을이란 사람은 5월 1일 날 그 집이 있다고 믿어 안 믿어. 믿죠? 이걸 신뢰라 그래. 그래서 대출까지 받아가지고 이 집에 5월 1일 날 계약을 맺은 거예요. 그런데 5월 2일 날 전화가 온 거지. 야 을 미안해. 집이 없더라? 불타가지고. 우리 계약 없었던 걸로 해. 내가 계약금 돌려줄 테니까. 하고 얘가 그냥 가버리더라고. 그럼 이 친구는 계약을 체결할 때 들어간 비용이 있을 거 아니에요. 교통비, 식사비, 중개수수료비 또는 대출 받으면서 원금이야 갚겠지만 상환이자 같은 거. 그럼 얘는 집이 있다고 철저히 믿고 계약을 했는데 집이 없어져 버린 거잖아요. 지금. 얘는 그냥 가버리면 얘는 불치기 소리를 봐야 안 봐요? 본다는 거야. 그래서 누가 누구에게? 이 매수자가 누구에게? 매도인에게. 매도인에게. 야 너는 집을 팔면서 집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고 끝터리까지 책임을 져야 되는데 왜 책임을 안 졌어? 나 신뢰배상이라고 하는 거 있죠? 신뢰배상이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야. 자 그러면 계약을 체결한 이 상자가 뭐예요? 과정이에요. 과정. 계약을 체결한 과정 중에 과실. 이게 실수죠. 이 실수가 누구에 있다는 거야? 매도인에게 실수가 있다면 책임을 지라는 거지. 누구에게? 매수자에게. 그럼 계약 책임은 누구에게 책임을 묻는 거예요? 매수자가 매도인에게 책임을 묻는 거야. 알겠죠? 그럼 책임은 바꿔 말하면 책임은 다른 말로 뭐라고 그래? 손해배상이라고 그래. 손해배상. 자 그러면 더 가봅시다. 이 손해배상, 손해배상이라는 말 많이 듣죠? 그럼 우리 손해배상은 원래 민법상은 금전배상이에요. 돈으로 배상한다고. 돈으로 모든 것을. 그럼 손해배상은 두 종류가 있어요. 하나가 뭐냐? 신뢰배상이라고 하는 게 있고 또 하나가 이행, 이익 배상을 하거나 전매 차이라고 생각하면 좋아요. 전매 차액. 차액금인데 이행 배상, 이행 이익이라 그래요. 이행 배상, 이행 이익. 이행 배상이라고 할까? 그냥 같은 뉘앙스를. 이행 배상. 이건 뭐예요? 신뢰배상. 그럼 둘 차이가 뭡니까? 라고 하는 건데요. 신뢰배상은 고상한 건 때려치고요. 쉽게 말하면 계약이 체결될 거라고 확신을 갖고 들어간 비용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경비라고 해볼게요. 그냥 경비. 경비를 배상하는 책임. 이걸 뭐라 그래요? 신뢰배상이에요. 경비. 식사비, 교통비, 중개수수료, 상환이자, 경비. 그 다음에 이행 배상은 전매 차액. 예를 들면 1억에 사가지고 1억 2천에 팔면 차액금이 2천이 나오죠? 그 전매 차액을 물어보는 게 전매 차액. 이거 전매 차액. 이걸 물어주는 게 뭐라고요? 이행 배상이라고 그래요. 그럼 우리가 민법상에서 손해배상은 신뢰배상을 말할까요? 이행 배상을 말할까요? 아니에요. 민법상은 거의 90%가 이행 배상이에요. 예를 들면 담보 책임, 손해배상 물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채무불량에서 손해배상 물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전부 다 뭐예요? 이행 배상이에요. 이행 배상. 신뢰배상은 딱 두 개만 나와요. 우리 현범위에서 두 개만. 그게 계약 체결상 과실 책임이에요. 신뢰배상. 나중에 부당 파기. 바로 배울 거거든요. 이것도 신뢰배상이에요. 그런데 문제가 생겨요. 이게 많을까요? 이게 많을까요? 손해배상은. 이행 배상이 훨씬 많겠지. 그렇죠? 신뢰배상은 경비고 이행 배상은 차액금이기 때문에 훨씬 많죠. 그렇죠? 여러분들 교통사고 당하잖아요. 그럼 손해배상 청구하죠? 가해자에게. 그 손해배상을 어떻게 청구해? 그게 차액이에요. 차액. 내가 다치지 않았으면 벌어들일 수 있는 금액을 손해배상으로 책정을 해가지고 청구하는 거야. 그러면 쉽게 말하면 집에서 놀고 먹을 때하고 그렇죠? 일하고 있을 때 다칠 때는 차액금이 있을까? 없을까? 있죠. 예를 들면 놀고 먹는다. 그러면 하루 일당을 5만 원 계산을 해. 그리고 지금 토요일 날 일요일 날 시기 때문에 20일을 계산해. 5, 20. 그럼 100만 원이네. 그렇죠? 100만 원인데 식사비, 차비, 교통비를 공제를 해. 또 그걸. 그리고 이 사람이 1년간 일을 못했다. 2년간 일을 못했다. 그럼 12달을 계산해가지고 금액이 나오면 앵객의 개수를 다 빼는 거예요. 그게. 나중에 나이프식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그렇게 하는 방법이고 아니면 그렇게 계산을 하는 방법이고 만약에 시골에서 놀고 먹는 백수하고 도시에 있는 백수하고 또 금액이 달라. 도시의 백수가 더 싸. 시골은 인건비가 더 비싸거든. 도시 백수는 5만 원. 시골 백수는 7만 원. 금액이 달라요. 책정가가 다. 사람마다 상황에 따라 손해배상 책정이 어렵다고 이게. 그러면 봐요. 이건 전매차익이죠. 이건 경매죠. 그럼 대체로 얘가 많을 거 아니야. 이게 이행배상이. 그런데 생각해봐. 경비는 300을 투자했는데 대려 이행배상이 손해가 생길 수도 있어 없어. 있죠? 그래서 경비가 500이 들어갔는데 이행배상은 300 정도가 생길 수 있는 가상치가 있다고. 그렇겠죠? 그럼 신뢰배상이 원칙이지만 이행배상을 넘었죠? 그러면 이때는 이행배상 한도로만 해주라고 규정이 돼 있어. 제 말 알아들어요? 그럼 신뢰배상이 500이죠? 이행배상은 300이죠? 그럼 얼마를 해준다? 오케이. 300으로 물어주게 돼 있다고. 이행배상. 그럼 이행배상을 초과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신뢰배상은 이행배상을 초과할 수 없도록 되어 있어요. 자, 이쯤 됐죠? 이해됐죠? 자, 이젠 가보자고. 그럼 생각해봐. 계약체결상 과실책임은 안 적어도 돼. 자, 이해하는 게 중요해요. 이건요. 이 친구가 얘한테 책임을 묻는 거잖아, 지금. 매수자가 매도인에게. 그럼 1번. 계약체결상 과실책임을 물으려면 전제조건은 원시적 불륭, 후발적 불륭. 오케이. 원시적 불륭에서 전부 불륭, 일부 불륭. 전부 불륭. 일부 불륭은? 담보 체계. 전부 불륭은? 자, 두 번째. 매도인이 이익이 있어. 매도인 누구예요? 갑. 그럼 갑이라는 사람이 뭐가 있어야 돼? 갑이는 아기가 있거나 일부러 집이 없다는 걸 알면서 두 번째는 뭐예요? 과실이 반드시 전제가 돼 있어야 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가 있어야 돼요? 매. 아이고, 매수인. 매수인 누구예요? 을이에요, 을. 그럼 매수인은 뭐가 있어야 돼요? 집이 있다고 믿어야 돼? 안 믿어야 돼? 믿어. 선의에다가 플러스 뭐가 있어야 돼? 무과실이 해야 돼. 이해 돼요? 그리고 네 번째가 뭐예요? 신뢰 배상을 한다. 단, 신뢰 배상이 이행 배상을 초과할 때는 이행 배상으로 한다. 머리 남아요? 자, 이제 응용을 해보자고. 맞춰보세요. 마지막이에요. 매도인이 악의 과실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매도인은, 갑은 선이 무과실. 을은 선이 무과실. 계약체 일상 과실 책임이 나올까 안 나올까? 둘 다 선이 무과실인데. 오케이, 안 나와. 다시 바꿔볼게요. 갑이라는 사람이 악이 과실. 을이라는 사람도 악이 과실. 나올까 안 나올까? 안 나와. 절대 안 나와. 그럼 반드시 뭐 해야 되냐? 이게 악의가 맞아야 돼요. 이것만 나와요. 이것만. 이게 무슨 말인지? 여기서 조금만 빗나가도 안 나와. 그럼 두 번째. 매수자 을은 선이면 되는가요? 선이 플러스 무과실까지 있어야 되나요? 선이 플러스 무과실까지 반드시 필요해요. 무과실까지 요구된다. 됐죠? 끝. 이게 다예요. 가볼까요? 이제 알았으니까. 한번 놀아보볼게요. 마스터북 162페이지. 한번 와보세요. 162페이지. 그다음에 기본서 있으면. 혹시 우리 책에 이게 기본서거든요. 매가리에는 기본서인데. 굳이 없어도 돼요. 기본서를 보시면 여기를 참조하시면 되고요. 142페이지. 자, 봐봐요. 마스터북 폈죠? 봤어요? 자, 동그라미 치면 돼. 원시적 동그라미 치고요. 이거 객관적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옆에다가 이거 쓰면 되네. 전부불능 보인가요? 그럼 뭐가 나와요? 계약체결상 과실책임. 됐죠? 그럼 일부불능은 뭐가 나와요? 여기 담보책임 보인가요? 오케이. 담보책임. 여기다가 뭘 쏘느냐 하면 100평을 사고 팔았습니다. 80평입니다. 이렇게 하나 힌트를 주면 나중에 혼자 보더라도 금방 알아요. 이거 잘 나오거든요. 이 문제가. 자, 후발적 불능은 나중에 한번 다시 이야기할게요. 자, 그다음에 넘어가서. 마스터 162페이지 보이시죠? 박스. 계약 성립 과정에 있어서 당사자 일방이 당사자 일방이 그에게 책임 있는 사유라는 거 보이죠? 상대방에게 손해를 줬습니다. 그럼 그 손해에 대한 배상 책임을 계약체결상 과실 책임인데 자, 예를 들어 놓는 거죠. 이미 소실한 뭐라고 돼 있어요? 건물을 매매했다. 이걸 뭐라고 그래? 이미라는 글자 보이죠? 이 이미라는 글자가 다른 말로 바꾸면 원시적 불능입니다. 이런 의미예요. 원시적 불능입니다. 계약체결 전에 이미 소실됐습니다. 그런 멘트죠. 자, 요건 가볼게요. 요건은 원시 동그라미, 객관적, 전부 불능. 다 보이죠? 일부 불능은 뭘로 가야 돼요? 끝털이 여기 담보 책임 연결되죠? 자, 두 번째. 그래서 일부 불능은 계약체결상 과실 책임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해 돼야 됩니다. 자, 두 번째. 요거 빨간색 별 3번도 빨간색. 자, 여기 2번. 자, 매도인, 그 다음에 매수자 보이죠? 매도인은 반드시 뭐 해야 돼요? 악의 과실. 근데 매도자가 뭐 뭐였어요? 선이 무과실 보여요? 여기 선이 무과실이면 담보 책임이 나올 수 있다 없다? 아니, 계약체결상 과실 책임이 나올 수 있다 없다? 없어. 요거죠. 매도인의 선이 무과실 그러면 계약체결상 과실 책임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럼 매수자는 반드시 뭐 해야 돼요? 선이 무과실. 요 무과실을 동그라미 쳐놓으세요. 별 표시. 선이만 요한다 그러면 안 됩니다. 무과실까지 반드시 갖춰야 됩니다. 이해 되세요? 자, 책임. 효과. 효과는 뭘로 간다? 계약이 유효함을 믿음으로 인해 받은 손해. 이게 뭐예요? 신뢰이익배상 동그라미. 신뢰이익배상이죠. 그런데 뭐라고 돼 있어요? 계약이 유효함으로 인해 생길 이익액을 초과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초과할 수 없다 보이죠? 자, 그럼 이걸 예를 하나 더 들어놓으면 이게 좋아요. 자, 신뢰이익배상을 예를 들면 경비잖아요. 경비가 얼마 들어갔어요? 500만 원 들어갔는데 이행이익이 얼마 들어간 거야? 전매차액. 전매차액이 300만 원이다. 그럼 뭘로 배상을 해라? 전매차액인 300으로 배상하세요. 이런 멘트라고 지금. 이 멘트가. 그래서 원칙은 뭘로 해라? 신뢰배상인데 이행이익을 초과한 신뢰배상은 뭘로만 해라? 이행이익으로 해라. 이행이익을 넘지 못합니다. 이해 오셔요? 나 이 문구가 정말 이해가 안 됐거든요. 처음에. 자, 됐죠? 자, 마지막 하나만 더 해볼게요. 이거 쉬고 쉴 겁니다. 계약체결상과실책임에서 계약교섭단체 부당파기 보인가요? 이게 키워드예요. 부당파기라고 하는 거. 그럼 물어볼게요. 계약교섭단계라고 돼 있죠? 그럼 계약체결상과실책임은 계약이 성립된 건가요? 안 된 건가요? 아까 계약체결상과실은? 된 거죠? 오케이. 계약체결상과실책임은 계약이 성립이 된 거죠? 된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는 계약교섭단계에서란 말 보여요? 그럼 계약이 성립됐을까? 안 됐을까? 이건 성립이 안 됐어요. 그럼 계약이 성립이 안 됐으니까 계약체결상과실책임을 모를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성립이 안 됐기 때문에. 이게 어떤 거였냐면 옛날에 IMF 터지기 전에 모 기업체에서 입사를 원서 내서 최종 합격통지를 받았어. 그래서 순차 발령을 내는데 갑자기 IMF가 오는 바람에 합격통지를 받은 사람을 취소시켜버린 거예요. 다. 몇백 명을. 이해 돼요? 그럼 그 친구는 합격통지를 받았지만 고용계약이 체결된 거야? 체결이 안 된 거야? 안 됐는데 될 거라고 엄청나게 신뢰를 하고 있는 거죠. 제 말 이해해요? 그런데 취소가 된 거죠. 그때 이 친구들이 교섭단계에서 부당파기가 된 거잖아요. 이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느냐? 그럼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면 근거는 뭐냐? 이게 문제가 된 거야. 그랬더니 계약이 성립되기 전이니까 고용계약을 체결하기 전이니까 계약체결상과실책임을 물을 수 없고 갑자기 부당파기가 됐으니까 이걸 뭘로 가야 돼요? 그랬더니 판례가 불법행위 책임을 물으라는 거야. 불법행위. 750조. 그럼 750조 불법행위를 물어야 되는데 불법행위는 신뢰배상이 아니라 이행배상이에요. 이행배상이요. 그런데 이행배상은 너무 크잖아요. 그래서 근거는 불법행위 750조를 적용하면서 손해배상은 신뢰배상으로 해라는 거야. 신뢰배상으로. 그래서 여러분들 머릿속에 포인트는 이거예요. 어떤 거냐면 부당파기란 글자가 나오면 예인지 예인지를 조심해야 돼요. 이 두 개를 섞여서 문제를 내버리거든. 그래서 부당파기는 계약체결상과실책임을 물어 신뢰배상을 하여야 한다. 땡. 알겠죠? 부당파기는 무조건 근거가 뭐예요? 불법행위 책임을 물어야 되고 그 다음에 책임은 신뢰배상이에요. 그 코드를 조심해라고. 그 코드를. 이거 하나밖에 안 나와요. 부당파기. 이거 하나 정도 정리해 놓으시면 됩니다. 이해 되셨죠? 자, 이렇게 해놓고 그거 물으면 되겠다. 이제 하나 씹시다. 여러분들 냉장고를 하나 내가 살 거거든요. 하이마트 사든 뭘 가든 산다고요. 그럼 내가 꼬맹이 초등학생을 데리고 갔다고요. 아들내미를. 그런데 아들내미가 냉장고 문을 들썩들썩 해. 타잔 놀이 한다고. 그러다가 냉장고가 쓰러지면서 다리를 뿌라먹은 거야. 지금 계약은 체결이 안 됐어. 그렇죠? 그때 나는 그 사장님한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느냐라는 문제가 생겨요. 무슨 말인지 알겠나요? 어? 쉬는 시간에 고민을 해보시라고. 자, 쉬었다 오세요. 이제.